자 이번에도 여러분들한테 시향분석기를 좀 모으니요 이 종목은 이제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속 시원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 의견 들어가지고요 최근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대박이 났었죠 전부 다 꼭지 목표가에서 매도를 쳤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애노토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시향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노토크는요 감속기 제조 판매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자 뭐야 그런 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감속기 제작 판매 부분에서 상당수 우위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 회사 사내 현금 흐름이 뭐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사내 현금 흐름이 뭐 아주 월출나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자 그냥 봐줄만 합니다 자 이런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 바닥 3300원 3500원대에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갔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매집한 기간이 얼마입니까 매집한 기간이 자그마치 1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가 1년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은 2014년도 여기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1년 넘게 매집한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3500원 3600원 라인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이야기 해드렸던 이야기를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돼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입니다 제가 애노토크를 3300원 3500원 3600원 라인에 집중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이 종목은 아무리 못 먹어도 약 400%는 먹을 종목이다 제가 바닥에서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약 380% 급등을 했죠 이 구간에서 저희 카페에서 제가 시황 분석을 올려드렸습니다 꼭지 목표가가 바로 내일이다 OOO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익질 철화 총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이번에 아주 이 종목에서 대박이 터졌어요 제가 추천드린 종목 치고 300%에서 400%면 많이 올라가지 않은 종목입니다 수익률이 이것도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치고는 한 400%면 그냥 그럭저럭 봐줄만한 그런 수익률입니다 자 그 수익률을 꼭지 목표가에서 매도를 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날입니다 제가 이날 꼭지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이때 200%일 때 그 분석 시향 정보 자료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공개했습니다 제가 저희 카페에서 대박이 터졌던 이번 주에 대박이 터진 종목 아닙니까 그거 자료 여러분들한테 잠시 후에 찾아가지고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음 여기 보시면 작전 세력들한테 눈탱이 친 대박 이너서클 회원님들 축하 해 땡땡님 니 땡땡님 뭐 땡땡님 주 땡땡님 암 땡땡님 해서 저희 카페에서 이렇게 대박이 났었던 회원님들 자 2017년도 11월 28일 대충 요 때입니다 요 때 요 때에 요 때 시향 부석 드렸습니다 요 때가 288% 정도 수익이니까 자 14000 땡땡땡원에 강한 저항이 있다 일봉상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하면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도전하는 중요 집회대입니다 데이트레이닝은 원칙적으로 위 금액이 오면 수익 실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당장 동종목이 추가 급락이 오지 않는다 카페 바닥 매수자는 위 근접과 도달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요 자 5일 11선이 무너지면 하방이 강하게 올 수 있으니 단기 대응자는 수익 전량을 많이 끊으시고 소량만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밑에 분석 시항 끌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그것은 제가 뺀 겁니다 왜 최근 근거 자료니까 요 때 요 때 제가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일단 만 4천원을 돌파를 하면 여기 지금 만 4천 얼마 나오잖아요 만 4천 얼마를 돌파를 하면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도전하는 구간이다 그 구간이 오면 추가 돌파를 하면서 얼마 땡땡땡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갖고 있는 보유 물량의 90%는 수익 실현해라 이 종목 여기가 고점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중에 암 땡땡님 니 그 다음에 주 땡땡님 홀딩을 한 겁니다 저를 믿고 홀딩을 한 거예요 홀딩을 해서 이 머 땡땡님이 304% 수익 냈고요 뿡땡땡님이 200 이게 얼마입니까 눈이 잘 안보여가지고 거의 뭐 299%인가요 자 그리고 암 땡땡님 306% 수익 냈고요 자 니 땡땡님 288% 수익을 냈습니다 여기 니 땡땡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애 넣었고 급락했잖아요 하한가 맞았습니다 어제 저희 카페에서 이날 하한가가 터졌는데 하한가라고 제가 표시 안 했습니다 왜 이 종목 여러분들이 잘못 들어갔다가 제 동영상 보고 잘못 들어갔다가 이날 아 이날도 마찬가지고 하한가 치니까 이게 하한가 주워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이날 다 작살난 겁니다 개파락으로 쳐서 주가가 하한가가 풀리니까 야 요거 하한가 잘만 먹으면 30% 먹고 그 다음에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 60%를 먹을 수 있다 이런 개꿈을 꾸고 앉아가지고 하한가가 딱 풀리니까 앉아가지고 개미들이 우르륵 들어갔다가 이게 다 죽은 겁니다 자그마치 이 물량이 이게 몇 주입니까 이게 개미들한테 피몽을 준 사건이 어제 터지는 걸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참 한심스럽다 세상에 하한가를 먹으려고 들어가는 종목이 따로 있지 하한가를 따로 먹으려고 들어간다 참 아이고 한심스러워서 제가 걱정됩니다 저희 카페에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땡겨 놓고 앉아가지고 1년 넘게 기다린 세월에 대한 보답을 저희 카페에서는 400% 가까이 받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인데 시점 계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급락하잖아요 급락 여기에 여러분들이 몇 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제가 이날은 이 종목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종목명을 근데 오늘은 제가 공개를 하잖아요 왜 여러분들 조심하셔라 주식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 종목 이제 다음 주 월요일날 하한가 터졌으니까 이거 몇 푼 주셔먹으려고 여러분들 잘못 들어갔다가 인생 쪽박 터지는 무슨 또 아유 참 이건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오네 진짜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아 정말 사기꾼들한테 피눈물 흘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맡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이 종목을 공개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 종목은요 한번 1차 꼭지 목표가가 이미 쳤기 때문에 이 종목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여러분들이 노리고 들어갔다가 회사 내용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는 이 구간이 수익이 날 구간인가 쪽박이 날 구간인가요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건 뭘 보고 아냐 누차 이야기하죠 여러분들한테 잠재 자산이 원인입니다 잠재 자산이 원인입니다 왜 이 구간에 개미들한테 하안가 두 방을 치면서 물량을 다 떨구는 거야 모르죠 뭐 또 제가 여기서 이 종목 꼭지 목표가 쳤다 이러고서 떠들지 않았으면 안 빠졌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최고점에서 자그마치 7명 8명이 물량을 우욱 하고 그냥 쏟아 버리니까 작전 세력들도 으이크 한거죠 거기에다가 힘이 부터져서 떨어졌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수 없는 하안가가 두 방 연일 터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전재산을 날려먹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 동종목은 최고 신고가를 치고 지금 하방 압박이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몇 푼 얻어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전재산 묶여버리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에너토크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 땡겨서 대박이 났었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꿈의 주식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선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월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세월을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300% 넘는 이런 대박 주식을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선택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인내 세월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이 들겠습니까 내 재산이 내가 지금 오늘 10만원이 내가 10만원 일당이 나는 오늘 100만원을 버는 것이고 150만원을 벌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하루가 활기찰 것이고 여러분들 미래가 달라 보이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힘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 고단한 삶 이 고단한 삶 정말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힘들 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그 희망 그 희망이 저희 카페에 있고 그 희망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이브 우리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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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